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네룸부동산 머니티비입니다. 오늘은 배구시 서구 중리동에 상가건물 하나 소개해봐드릴텐데요. 바로 정면에 보이는 이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딱 봐도 신축인걸 알수가 있을테구요. 오늘 건물은 약 2년전에 정확하게 2년전에 영상을 촬영을 한번 했었던 물건에요. 다시 2년이 지나서 재촬영을 하러 나온 계기는 매매금액의 변동 때문입니다. 최초 19억 5천에서 또 3억 내려서 16억 5천에 현재 나와있기 때문에 재촬영을 하러 나왔구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1층만 상가가 임대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층 3층 4층 모두 만실이 되어서 재촬영을 하러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 지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으로 아파트가 많이 밀집이 되어있어요. 동서남북으로 3434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있고 오늘 건물에서 도보로 10분 안쪽으로 초중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 2층 3층 4층에는 학원이 임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손찬이라는 반찬가게에 프랜차이즈가 들어와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사가 정말 잘되기로 소문나있습니다. 요즘 장보러 가면 다들 깜짝깜짝 놀라실거에요. 많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깜짝 놀라실텐데 장 봐서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것보다 반찬 사서 먹는게 더 싸게 치이더라구요. 그래서 반찬가게가 더욱 장사가 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있고 거기에 구조하는 분들 초중고등학생들 하늘들이 학원을 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은 학원으로 구성되어 있구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이 위치한 저자리만 상권이 들어서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실걱정없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것 같구요. 자 보시는 것처럼 바로 제가 서있는 이쪽으로는 중미동 롯데캐슬 아파트 정군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아파트가 들어서있기 때문에 바로 건너편 이 상권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방향으로 바로 정면에 보시면 수많은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와서 있는거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할텐데요. 저기에는 서대국 KTX 역사가 생긴다면서 1구역부터 7구역까지 약 8300세대가 아파트가 들어와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길목이라서 저기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학생들 있기 마련이죠. 차로 학원을 데려다 들고 데려다오고 이렇게 하시더라구요. 지금도 학생들도 학교를 하고 학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구요. 그래서 앞으로도 봉실 걱정이 없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기 8300세대를 제외하고도 이 주변으로만 3000세대가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더더욱 봉실 없는 걱정 없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제가 가리키고 있는 건너편에 보면은 흰색과 빨간색으로 건물 지어진 저 건물 보시죠. 저기가 바로 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따라서 조금만 내려가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보 10분 안쪽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들어서있어요.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밀집지역 이만큼 오늘 건물 2층 3층 4층에는 학원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구 구성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 1층에는 상가 한 가구가 주차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있구요. 2층 3층 4층 한 가구씩 이렇게 해서 전체 4가구로 구성이 되어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1층에는 손찬 반찬가게가 구단위로 27.07평으로 보증금 2천에 210만원 그리고 2층은 미술학원입니다. 미술학원은 29.31평에 보증금 2천에 100만원에 임대되어져있구요. 3층은 수학학원입니다. 수학학원은 29.31평으로 보증금 2천에 90만원에 임대되어져있구요. 4층은 구학원입니다. 구학원은 구단위로 16.7평에 보증금 1천에 50만원에 임대되어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오는 건물은 또 도로도 굉장히 잘 물고 있어요. 왕복 6차선 25미터 도로를 접하고 있구요. 그리고 오는 건물 바로 뒤편에는 또 4미터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주차 2대 가능한 주차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도 잘 물고 있는 이런 상가 정말 나중에는 포자노릇을 톡톡이 할 그런 상가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그리고 배우 인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도 유동인구가 많은 모습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너가서 바로 건물 앞쪽에서 또 건물 영상에 담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도로 건너편에 이제 건너왔는데요. 4미터 도로 쪽으로 또 영상에 한번 비춰봐드리겠습니다. 자 이 길을 따라서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좌측으로 보시면 이렇게 4미터 도로가 이렇게 낮아있죠. 4미터 도로 쪽에 보시면은 주차장 두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건물 전면에는 대리석과 통창을 사용했구요. 사용을 한 만큼 유리로 사용한 만큼 신성이 아주 좋은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좌측과 우측 그리고 후면부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드라이비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에 주차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건물 조금 안타까운 게 오늘 건물의 단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건물은 신축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자 엘리베이터를 물론 설치할 수 있었죠.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들어서게 되면은 또 금폐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게 상가를 이용하려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현재 없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게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오늘 건물은 괜찮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거주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건물 전면으로 왔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왼쪽으로 보면 벤자민대리석 그리고 1층 쪽으로 또 까만색 대리석을 사용해서 건물 신성이 다시 한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층부터 4층까지는 이렇게 또 통유리를 사용해서 정말 건물 깨끗하게 옷을 이렇게 잘 지어졌는 것 같습니다. 자 바로 건물 왼쪽으로 보면은 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어요. 현관문이 구성이 되어있는데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또 많은 학생들이 학원에 공부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말소리가 조금 작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2층에는 보신 것처럼 이렇게 미술 학원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3층으로 올라가 보면 이루다 수학 학원이라고 이렇게 수학 학원이 들어서리고요. 자 그리고 또 수학 학원을 통해서 또 이렇게 4층으로 올라가 보면 계단이 이렇게 보이죠. 국어 학원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어 학원이 들어있는 모습을 파기 가능하고요. 자 다시 1층으로 내려가서 오늘 건물 매매 상승되게 되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물 상가 4가구로 구성이 되어있고요. 대지면적 161.9제곱미터 구단위로 48.97평 건물 연면적 338.54제곱미터 구단위로 102.4평 사용수행인 2022년 1월 11일 사용수행이 났습니다. 매매금액 최초 19억 5천에서 3억 내려 16억 5천에 현재 나와있고요. 융자 7억 5천 보증금 7천만원 인수금액 8억 3천 월 수입 450만원에 은행이자 313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 수입이 138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비록 현재는 인수가 대비 수익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자금이 넉넉하신 분 매매금액이 많이 내려와있기 때문에 자금이 넉넉하신 분 융자 일부 상하하고 운영을 하시면 또 오늘 건물 수익은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운영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구 중리동 25m 4m 도로를 접하고 있는 상가건물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